에타이스 정신! 잡시! 재율! 야 시원석! 야 시원석! 시원석! 안 일어나? 야 시원석! 얜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? 얘 배구가 뭔만해? 지금 1라운드 1순위로 왔다고 지금 배구 그렇게 해도 돼 지금 어? 형들이 몇 명 있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뭔 상황이야 똑바로 하자 몰래카메라인가? 형 분명히 타이스한테 치였던 것 같은데? 하.. 뭐가 맞지 모르겠네 정서가 많이 혼났다며? 소고기 사줄게 오오오 영상 힘들 때 선배가 어떻게 사주는거지 네 선배 선배 선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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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το